아니 그니까 제발 제보라고 인증을 하면 되잖아. 내가 오늘 녹다 각오하고 새우깡 논란 종결시킨다는 것 같지 않지? 제발 여기 끝에를 여기다가 조준하는 것 같아. 끝에다가 재는 것 같아. 아니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DM을 보내는 거야? 아니 그니까 제발 제보라고 인증을 하면 되잖아. 내 꽈추기리가 왜 궁금한 건데? 아니 나는 알지. 새우깡이 아니라는 건 근데 새우깡, 개지렁이, 샤프시, 미용이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? 이거 네가 만들어야 해. 어이 사실이잖아. 아니 새벽인가? 어떤 여성분이 나한테 DM을 보냈거든? 남자 꽈추일 길이를 눈으로도 안 보고도 알아낼 수 있는 자료 영상을 나한테 보낸 거야. 말도 안 돼.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알아내. 아 만져서 알아내. 아니야. 만지지 않고 알아내는 방법이야. 말도 안 돼. 근데 나는 알고 있잖아. 이게 맞으면 새우깡 탈출하는 거야? 야. 까. 확인해. 내가 오늘 녹다 각오하고 새우깡 논란 종결시킨다는 거야. 우선 여성분이 보는 영상을 확인하면 남자 손만 보면 알 수 있다고 했거든? 봐봐. 이 다섯 손가락 중에 약지가 검지보다 길면 싫하다. 라는 소리를 한대. 싫하다라는 소리를 한대. 가만 나 내 손가락 봐봐. 약지가 더 길지? 어 길어. 약지가 더 길어. 봐봐. 나 싫어한 거 맞지? 근데 대부분 약지가 더 길지 않아? 형 손봐봐. 싫어하네. 나 싫어한 거야? 쫀나 싫어하네. 아니 근데 나 어디 달려있어? 나 안 보였는데? 아 뭐래. 아니 안 달려있잖아.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중지를 손바닥 아래까지 뻗어.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남자 꼬치의 길이래. 말도 안 돼. 아 진짜 한 번 재봐. 한 번 재봐. 아 진짜 한 번 재봐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16.5. 16.5? 16.5? 진짜 16.5야? 그래 이거 진짜라니까. 근데 새우깡이 몇 센치야? 글쎄 새우깡 한 5cm쯤 되지 않을까?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 길이가 몇 센치야? 내가 알기로는 13cm로 알고 있는데 기다려 봐. 어디 가? 야 빨리 재봐. 진짜로 재보려고? 빨리 와. 근데 짝파는 아닌 것 같은데? 야 아직 화가 안났잖아. 어떻게 하면 얘가 화나는데? 그건 여보만 화나게 할 수 있어. 미치겠다. 알았어 일로 와봐. 별걸 다 하네. 아이 잘 좀 해봐. 뭐 선택해. 입으로 손으로. 둘 둘 둘 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오케이 준비됐어. 아래로 내려가 봐. 아 빨리 꺼지기 전에 빨리. 존나 재밌다. 어디서부터 쟤? 아이 그냥 끝에서 벽까지 쟤. 공기주머니까지 말고? 공기주머니라니. 아니 말하지마. 얘가 자꾸 나 때려. 알았어 알았어. 빨리 꺼지기 전에 빨리 줘. 잘 봐. 여기 끝에를 여기다가 조준해. 끝에다가 재는 거라고. 14, 15, 16, 16. 16.5? 진짜 16.5네? 이거 대박인데? 이제 남자들 춤을 짜서 나겠다. 설마 사건냐? 여보 이제 끝났으니까 바지 입어. 여보야. 어? 뭘 끝나? 뭘 끝나냐고. 너 끝났잖아 바지 입으라고. 얘 아직 화났잖아. 끝났어. 그걸 왜? 화 안 풀어줄 거야?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화가 풀려. 너 사람이 화가 나면은 풀어줘 안 풀어줘? 안 풀어주면 삐지지? 얘 삐져. 끝났으니까 카메라 끄고 빨리 와. 어디래? 카메라 빨리 끄고 빨리. 미쳤어. 미쳤나봐. 까진 자기 Stretch here. Woah. 새 bunnyIR. 다음 영상에서 계속 ziek. 쏨 건축 안 Benjamin. 시도 바지 입고 Angst 그러니까. 수isz 안stru겁해 보면서도 시도